제 11장 법구경의 교훈 3. 이 세상의 원한은 원한으로서 쉬워질 수는 없다. 원한이 없음으로서 쉬워진다. 이 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억제해야 한다. 사람이 만일 이렇게 깨달으면 그 때문에 다툼은 쉬워진다. 4. 생활의 편안을 구하고 감관을 보호하지 않으며 음식의 절도가 없고 게으르며 겁이 많아 마음이 약하면 악마는 그를 뒤엎는다. 마치 바람이 약한 나무에 있어서와 같이. 5. 생활의 편안을 구하지 않고 감관을 보호하며 음식의 절도가 있고 믿음이 있고 용맹하면 악마는 그를 뒤엎지 못한다. 마치 바람이 우뚝한 산에 있어서와 같이. 6. 진실이 아님을 진실로 생각하고 또 진실을 진실 아님으로 보는 사람은 진실을 알지 못해 바르지 못한 생각에 머문다. 7. 진실을 진실로 알고 진실 아님을 진실 아닌 줄 아는 사람은 진실을 알아서 바른 생각에 머문다. 8. 지붕 이영을 성기게 하면 비가 오면 곧 새는 것과 같이 마음의 수양이 없으면 탐욕이 이것을 뚫는다. 9. 지붕 이영을 총총히 하면 비가 새지 않는 것과 같이 마음을 잘 수행하면 탐욕이 이것을 뚫지 못한다. 10. 이승에서 걱정하고 죽은 뒤에 걱정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두 곳에서 걱정한다. 그는 걱정하고 그는 고통을 느낀다. 10. 자기의 더러운 업을 보고 11. 이승에서 기뻐하고 죽은 뒤에 기뻐하고 복을 지은 사람은 두 곳에서 기뻐한다. 그는 즐거워하고 그는 기뻐한다. 자기의 깨끗한 업을 보고 12. 이승에서 번민하고 죽은 뒤에 번민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두 곳에서 번민한다. 나는 악을 지었다 하고 생각해 번민하고 나쁜 세상에 떨어져서 다시 번민한다. 13. 이승에서 기뻐하고 죽은 뒤에 기뻐하고 복을 지은 사람은 두 곳에서 기뻐한다. 나는 복을 지었다고 생각해 기뻐하고 좋은 세상에 나서 다시 기뻐한다. 14.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이것을 행하지 않는 방이란 사람은 남의 소를 세는 목자와 같아서 종교인의 줄에 들어가지 못한다. 15. 경전을 아무리 적게 외워도 법을 따라 행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며 지식은 정당하고 마음은 완전히 해탈해서 이승에도 저승에도 집착함이 없으면 그는 종교인의 줄에 들어간다. 16. 방일하지 않음은 죽지 않음에 이르고 방일은 죽음에 이른다. 방일하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고 방일하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 17. 이 이치를 밝게 알아서 잘 방일하지 않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음을 즐기며 성자의 경계를 즐긴다. 18. 그들은 고요히 생각하고 굳세게 참으며 항상 용맹하고 총명하고 슬기로워 위없는 편안한 니르바나를 얻는다. 19. 기운을 떨쳐 힘쓰고 깊이 깊이 생각하며 깨끗한 일을 힘쓰고 스스로 억제하며 법다의 생활하고 방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칭찬과 기림은 더하고 자라간다. 20. 기운을 떨쳐 힘쓰음으로써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억제함으로써 또 익힘으로써 지혜 있는 사람은 사나운 물결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줄을 만들 수 있다. 21. 어리석은 범부는 방일에 빠진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기를 마치 보배로운 재물을 지키듯 한다. 22. 방일에 빠리 찌지 말라. 탐욕의 즐거움을 길들이지 말라. 고요히 생각하고 방일하지 않는 사람은 큰 즐거움을 얻는다. 23.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방일을 물리친 식자는 지혜의 높은 집에 올라가 걱정 없이 걱정 있는 사람을 본다. 산 위에 있는 사람이 평지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과 같아서 태연히 어리석은 사람을 본다. 24. 방일한 사람 속에 있어서 방일하지 않고 잠든 사람 속에 있어서 능히 깨어진 이는 잘 닿는 말과 같이 느린 말을 뒤로 두고 나아간다. 25. 마갈 범은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신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방일하지 않음을 칭찬한다. 방일은 항상 비난을 받는다. 26. 방일하지 않음을 즐기고 방일을 두려워하는 출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번뇌를 사르기를 마치 불과 같이 한다. 27. 방일하지 않음을 즐기고 방일을 두려워하는 출가는 물러나 옮길 이치가 없다. 그는 벌써 니르바나에 가까웠기 때문에. 28. 마음은 가벼이 뛰놀고 이리저리 움직여 지키기 어렵고 억누르기 어렵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을 바르게 한다. 마치 활 만드는 장색이 화살을 고르는 것과 같이. 29. 고기가 물에서 잡혀 나와 땅에 던져진 것과 같이 악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우리의 마음은 떨고 있다. 30. 예사로 그치게 하기 어려운 함부로 날뛰는 마음의 조복은 훌륭한 일이다. 항복한 마음은 즐거움을 끌고 온다. 31. 아주 보기 어려운 아주 가는 함부로 날뛰는 마음을 지히는 사람은 지켜야 한다. 지켜진 마음은 즐거움을 끌어온다. 32. 멀리 가고 혼자 가고 형체가 없는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은 악마의 속박을 벗어난다. 33. 마음이 편안히 머물지 않고 바른 법을 모르고 믿는 마음이 들뜨면 지혜가 원만하지 못하다. 34. 마음의 탐냄이나 집착을 떠나고 생각이 흔들리거나 어지럽지 않으며 이미 죄와 복의 생각을 떠나서 한 번 깨달아 안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35. 이 몸은 병과 같다고 보고 이 마음을 성처럼 편안히 있게 하여 지혜의 무기로서 악마와 싸워 그의 포로를 지켜 게을리하지 말라. 36. 아, 이 몸은 오래지 않아 땅 위에 쓰러지리라. 정신의 아르마리가 떠나면 버려져서 마치 쓸데없는 제목과 같이 되리라. 37. 원수가 원수에 대해서 하는 일이나 적이 적에 대해서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거짓으로 향하는 마음이 짓는 해악보다는 못한 것이다. 38. 어머니, 아버지, 또 그 밖의 친척들이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정직으로 향하는 마음이 짓는 행복보다는 못한 것이다. 39. 누가 이 땅을 정복할 것인가? 누가 이 연마계와 천계를 정복할 것인가? 누가 좋은 말에 정적으로 나아가는 돌을 따기를 마치 어진 사람이 꽃을 따는 것과 같이 할 것인가? 40. 불교를 배우는 사람은 이 땅을 정복한다. 또 이 연마계와 천계를 정복한다. 불교를 배우는 사람은 좋은 말에 정적으로 나아가는 돌을 따기를 마치 어진 사람이 꽃을 따는 것과 같이 한다. 41. 이 몸은 물거품 같다고 알고 아지랑이 같다고 깨달은 사람은 연마의 꽃 화살을 꺾고 죽음의 왕을 보는 일이 없다 42. 마음을 다하여 꽃을 따는 사람을 죽음은 잡아간다 마치 잠든 마을 사람을 사나운 물이 휩쓸어 가듯 43. 마음을 다하여 꽃을 따는 사람을 죽음은 항복받는다 욕심을 아직 채우기 전에 44. 남의 잘못과 남의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자기의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 45. 사랑스럽고 빛나는 꽃의 향기가 없는 것과 같이 좋은 가르침의 말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없다 46. 사랑스럽고 빛나는 꽃의 향기가 있는 것과 같이 좋은 가르침의 말을 바르게 행하면 그 결과는 있다 47. 여러 가지 꽃을 모아 많은 꽃다발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많은 착함을 행해야 한다 48.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는 피우지 못한다 49. 다갈라 전단의 향기는 희미한 것이다 그러나 개를 갖춘 사람의 향기는 모든 하늘에까지 향기로워 겨눌 것이 없다 50. 개를 갖추고 방일하지 않음에 머물러 바르게 알고 해탈한 사람에게는 마라 악마는 기회를 타지 못한다 51. 큰 길에 버려진 쓰레기 무더기 속에 꽃답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연꽃이 나는 것과 같이 52. 이와 같이 쓰레기와 같은 장림인 범부 속에 정자 각자의 제자는 해명으로서 나타난다 53. 잔들지 못한 사람에게 밤이 길고 피곤한 사람에겐 길이 멀고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생사가 길다 54. 길을 가다가 자기보다 나은 사람 또는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든 차라리 혼자 가서 잘못이 없도록 하라 55.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하고 범인한다 56. 나의 나아가 이미 없거니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재산인가 56.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은 벌써 어진 것이다 57. 어리석으면서 나는 어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57. 어리석은 사람은 한평생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도 옳은 법을 모른다 58.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58.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곧 바른 법을 안다 59. 어리석어 지혜 없는 범부는 자기에 대해서 원수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악한 업을 지어 고통의 결과를 얻는다 60. 그릇된 죄가 아직 있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꿀과 같이 생각한다 그러다가 그 그릇된 죄가 한창 익은 때에야 어리석은 사람은 비로소 범민한다 61. 지어진 악업은 마치 새로 짜낸 소젓과 같아서 당장에 익어버리지 않고 쫓아 따라다니면서 어리석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 마치 죄에 덮인 불과 같이 62. 부질없는 존경을 바라는 사람이 많다 63. 비구들 가운데서는 남보다 앞장되기를 바라고 절 안에서 주권을 바라며 남의 집 앞에서는 공양받기를 바란다 63. 속인이나 또 중인아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하는 일이나 하는지 않는 일이나 모두 내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로서 이렇게 해서 저 어리석은 사람의 욕망과 교만은 더하고 자라간다 64. 하나는 이 양의 길 하나는 니르바나의 길 이렇게 밝게 한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는 명문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더욱 멀리 떠나서 머물러야 한다 65. 보물이 간직되어 있는 곳을 알리는 사람처럼 남에게 피해야 할 일을 알리고 타일러 경계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어진 사람이 짝이 되라 이러한 사람을 짝으로 할 때는 승리가 있고 허물이 없다 66. 가르쳐 주라 가르쳐 경계하라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을 피하라 그는 착한 사람의 사랑하는 바로서 착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바다 67. 악한 친구와 짝하지 말고 용렬한 사람과 짝하지 말라 착한 친구와 짝하라 뛰어난 선비와 친구가 되라 68. 법의 물을 마신 사람은 기분 좋게 잠잔다 마음이 맑고 이런 어진 사람은 항상 성인의 말씀한 법을 즐긴다 69. 물대는 사람은 물을 끌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를 다룬다 70. 반석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이 어진 사람은 비방과 칭찬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는다 71. 깊은 모습 맑아서 고요한 것과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은 도를 들어서 편안하다 72. 선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욕심을 탐하지 않으며 근심하거나 탄식하지도 않는다 즐거움을 만나도 또 괴로움을 만나도 허덕거리지도 않고 또 슬퍼하지도 않는다 73. 선사는 자기를 위해서나 또 남을 위해서나 자손을 바라지 않는다 재물도 또 토지도 법이 아님으로써 자기의 번영을 바라지 말라 그는 잘 지혜롭고 발라야 한다 74. 지나야 할 길을 이미 지나서 걱정을 없애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해탈하여 모든 얽매임을 끊은 사람에게는 괴로움과 번뇌가 있을 수 없다 75. 그들은 끊임없이 부지런하고 깊이 생각해서 사는 집을 즐겨하지 않는다 거위가 작은 못을 버리는 것과 같이 그들은 모든 사는 곳을 버린다 76. 만일 사람이 쌓아두는 바가 없고 받았음에 절도가 있고 마음이 비고 상이 없으며 해탈해 놓을 때에는 그 사람의 행적은 찾기 어렵다 마치 허공에 나는 새의 자치와 같이 77. 천락에 있어서나 숲속에 있어서나 들판에 있어서나 고원에 있어서나 아라하니 사는 곳은 즐겁지 않은 데가 없다 78. 숲은 사랑하고 즐거워할 것이니 이것은 속인들은 좋아하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욕심을 떠난 사람은 이곳을 즐긴다 그들은 애욕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79. 쓸데없는 글귀로 된 천마디 말보다도 들어서 편안함을 얻는 하나의 유익한 글귀가 났다고 한다 80. 이익이 없는 글귀로 된 일천개보다도 들어서 편안함을 얻는 하나의 개문을 났다고 한다 81. 이익이 없는 글귀로 된 백의 개를 외워도 들어서 편안함을 얻는 하나의 법구를 외우는 것만 못하다 82. 싸움터에 있어서 수천의 적을 물리치기보다 하나의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전사 중에 으뜸이라 할 것이다 83. 자기를 이기는 것을 훌륭하다고 한다 다른 여러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따르라 84. 예절을 잘 지키고 항상 장로를 높이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 복이 더하고 자라간다 수호와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힘 85. 만일 사람이 백년이나 오래 살아도 악한 개가 함부로 덤비면 하루 동안 살아서 개를 갖춰 고요히 생각하는 것만 못하다 86. 만일 사람이 백년이나 오래 살아도 악한 개가 어지러이 날 뛰면 하루 동안 살아서 지혜를 갖춰 고요히 생각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87. 만일 사람이 백년이나 오래 살아도 게으르고 겁이 약하면 하루 동안 살아서 용맹하고 노력하고 굳센 것만 갖지 못하다 88. 사람이 비록 악을 행했더라도 그것을 자주 되풀이하지 말라 그 가운데에는 기쁨이 없다 악이 자꾸 쌓인 것은 괴로움이다 89. 사람이 만일 복을 짓거든 그것을 자주자주 되풀이하라 그 가운데에는 기쁨이 있다 복이 자꾸 쌓인 것은 즐거움이다 90.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악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91. 그것은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해도 조그마한 악이라 가벼이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듣고 들어서 큰 병을 채운다 이 세상에 그 큰 죄악도 작은 악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92. 아무리 말을 꾸며 남을 헤쳐도 죄 없는 사람은 더럽히지 못한다 바람 앞에서 흩날리는 티끌과 같이 재앙은 도리어 자기를 더럽힌다 93. 허공도 아니여 바다도 아니다 깊은 산 바위 틈에 들어가 숨어도 죽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이 세상 어디도 없다 깊은 산 바위 틈에 들어가 숨겨진다 감사합니다.